시작! 나이스! 형 볼 수 있을 것 같아? 못 볼 것 같아? 뭐라고 했지? 시청자한테 얘기해줘. 실패할 때도? 실패할 때도 없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없어? 실패는 없다. 실패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버TV 비버준입니다. 저 이제 신발을 하나는 세탁보내고 하나는 이제 대여하여가지고 아 이제 신발이 요즘 없네. 신발 사야 되는데 요즘은 대여하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발이 한 세 켤레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저기 오늘 갈 곳은 알레헤와. 바로 디디천국으로 갑니다. 오늘 같이 운동할 사람은 바로 구독자님 갑니다. 그 중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좀 구독하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올해는 구독자인데 예전부터 같이 운동하고 싶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 드디어 같이 운동하러 갑니다. 약간 궁금한 게 사실 있었어. 그분이 중학교 1학년인데 멤버십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뭐요?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 달달이 돈 내는 멤버십을 가입했던 거지? 물어봐야겠어. 혹시 부모님 카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고무준 돈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늘 같이 중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같이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빠이. 네 그렇게 영국의 성지. 혜화에 도착했지만 저한테는 띠띠 천국으로 더 유명한 곳. 알레 클라이밍 혜화입니다. 여러분 알레 도착했는데 알레 많이 바뀌었네.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근데 이 매트가 낮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매트가 낮아진 게 아니라 이 단트. 이거 밑에 있어요. 이놈. 이런 꿀팁 알려주는 거 저밖에 없으니까 구독하세요. 알레. 알레 리모델링 하더니 이것도 리모델링 했네. 에이. 아아. 아니 왜. 내가 워시 쿠키를 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확인해주고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야.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합니다. 아니. 솔직히 부모님한테 혼맞어요? 안 혼맞죠. 진짜요? 네. 아유. 아유. 너무 코 묻은 돈. 제가. 팔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5천명 되면 선물 줄게요. 5천명? 5천명 얼마 안 남았는데. 아유. 많이 많이 남았다. 아유. 3천명 금방 가지고. 운동 시작. 시작. 아 잘하는데. 오른발 버려 오른발 버려. 그치. 무릎 넘겨. 무릎 넘기면서 왼손.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몸을 풀면서 풀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려고 은근히.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그치만. 서현이와 도현이가 보고 있으니. 멋진 척. 호음도 좀. 잡았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도현이 선수될 거라고. 아. 아니. 그렇지. 발 올리고 합손해. 엄지손가락으로 딱 물고. 엄지손가락 딱 물고. 엄지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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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동생한테 좀 상냥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안 해. 어. 뭘. 원래 이래요. 아하하하. 여러분 이제. 빨강 풀고. 흑색 풀어보고. 어. 갈색. 아니면. 버전. 그렇게 빨강 문제를 한번 붙어봤는데. 딱 알맞게 몸이 풀리면서. 컨디션이 좋다는 게. 어. 느껴지더라구. 엉덩이. 으아악~~~~ 으아악의 효과를. 딱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면 된다니까. 얹어야 돼. 약간 이. 정신. 정신론적. 그렇지. 할 수 있어. 발끝까지 내고. 으아악. 으아악. ㅋㅋㅋㅋ 오. 다음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어. 열정 좋아.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같은 회색 문제를 붙어봤는데 확실히 리치가 서현이한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크림 폴드가 연달아 두 개 있어서 어려운 회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서현이가 풀기를 바라며 열심히 닦았습니다. 나이스! 하지만 아쉽게 실패!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색 문제 도전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시도 히룩을 걸어보는데 택도 없고 그냥 뛰어보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부분 동작도 이렇게 해봤는데 어깨 빠지겠던데요? 다시 붙기 전에 한번 닦아주고 다시 뛰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거든요. 다른 방법은 다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정석으로 갔습니다. 계속 도전을 하다가 딱 느낌이 왔어요. 이번에 될 것 같다는 맞나? 오셨습니까? 이게 딱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뭔지 아시죠? 클라이머 여러분. 하지만 이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 띠띠 천국 갈래입니다. 그럼 띠띠가 나와줘야죠. 그리고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어? 발 올리니까 안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어? 알래에서는 뛰면 됩니다. 그렇게 첫 갈색 하나 깨또다세! 그리고는 다시 도현이와 도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오른손 좋아졌어. 한 발짱구만 더 가고 쉬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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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의도 오려야 돼. 우리 몸이 너무 돌아가 있어. 오른편을 올려 오른편을 올려. 오른편을 올리라고. 오렌편을 올려. 내는 타입. 다 조용할. 오렌편을 했는데 오오. 제발 딛고 한 번 더 그냥 빨리 바꿔 어? 너 댑 댑? 이리 와 너 댑 댑 아 누나가 동생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재밌는 회색 문제를 보더라고요 일어나! 오! 아 아까워 아 근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도 같이 붙어봤어요 아 근데 막 벽이 절 밀어댑니다 뭐야 이건? 그래서 뛰어봤는데 갈 터지면서 그대로 막 집에 갈 뻔했어요 하지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포기 할 제가 아닙니다 나이스 그리고 도연이도 같이 도전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서 운동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도전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슬슬 뭔가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 실패. 그리고 다음 도전에 이어가는데 굴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 너무 민망하게 엉덩이 쇼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뭐야. 형님이 엉덩이 쇼를 잘했다. 오. 낭댕이쇼. 낭댕이쇼. 그래도 안 되는 했으니 다행이다. 이거 잘하네. 아 힘들어. 누나가 풀 것 같아요. 아니야. 절 좀 풀어? 풀었으면 좋겠어 근데. 풀었으면 좋겠어. 오 뭐야. 신데레야. 손 잡아. 살짝. 오른손 좋아. 그렇게 서현이가 저 어려운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넘어가며 회색을 하나 풀었습니다. 누나 뭐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풀어서 어떡해. 오늘의 첫 짜증나요. 동생이 풀어서 짜증난다는데? 그거 풀면 내가 오늘 10만원 줄게. 오오오오오. 10만원. 어차피 못 푸는 거. 대신 탑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고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갈색 문제를 붙어봤습니다. 가자. 나이스. 왠지 될 것 같다. 그럴 때. 가보자. 제가. 저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근 풀죠. 연둥? 당근 풀죠. 푸는 거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진짜요?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아니.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빨리 형아 화이팅 해줘. 형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 못 풀 것 같아? 몸 속으로 거의 됐어야지. 순수한 눈이다. 응원하는 서현이와 도현이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쉽지 않다. 저것도 좀 이래? 오케이. 나이스야. 고치. 다쳤다고? 포기? 지금 서현이랑 도현이가 보고 있는데. 포기? 아 그러나 저한테 없어졌습니다. 비쥬얼라이제이션 해야 되겠어 타고 들어가서 잡아서 끝까지 한 번 더 당겨서 다행히 해서 박지지 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나이스 하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저를 넘어가면 그 뒤에는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뒷무브를 먼저 해봤는데 다행히 되더라 욕갔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도전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브러쉬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가 닦아주면 해야지 그렇게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는데 브러쉬 요정 다시 등장 정말 고마웠다 도연아 살아간다 근데 푸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뭔가 스스로 되게 아쉬웠습니다 안녕 도연아 비버형이야 열심히 닦아주고 응원해줬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너의 그 동심을 지킬 수 없었구나 미안하다 다음에 만날 땐 더 잘해줘서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줄게 사랑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른 갈색들을 붙어봤습니다 서연이와 도연이한테 뭔가 좀 이 면이 체면이 안섰는데 운이 좋게도 다른 갈색들은 잘 풀려서 어 조금 체면 좀 세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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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연두갈색들이 남아서 아 붙어봤는데 아니 뭐 오늘 연두랑 뭐 내가 원수졌나 싶더라고요 어 연두가 하나도 안 돼 어 당분간은 연두홀드랑 절교입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운동 끝을 냈습니다 오늘 하루 서연이랑 도연을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뭐랄까 참 이 어린 학생 친구들이 제가 또 뭐라고 이 서른 살 이 아저씨를 좋아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모습에 아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평소보다 더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았어요 어 꼭 5천명이 되면 선물 사줄게 얘들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앙클하시고 질클하시고 다같이 베이크로우 업!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